타니 타니 보고 싶냐고요? 타니 이제 중간중간마다 가족들이 사진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조금씩 힐링하고 있어요 얘가 습관이 있는데 영통으로 타니를 봤는데 타니가 나르는 기억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얘가 고개를 자꾸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맨날 봐요 뭐? 하면서 막 그리고 왔다가 하나 하면 또 이렇게 이게 타니 옛날 버릇인데 약간 뭔가 신기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할 땐 자꾸 자기도 모르겠으면 자꾸 이렇게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심쿵합니다 멤버들도 다 심쿵해요 세 번째 브랜드 은혜 손대 타이 집해야겠다 이거 야 겁나 불러? 고급집으로 만들 수 있네 타나 일로와 타이 집해도 되겠는데? 안 맞았는데? 고양이였으면 좋아했겠다 걍 나 이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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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